하늘의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1041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같이 합독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오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니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하나의 부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오늘 하루와 또 이번 한 주간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랩런트가 미리 누린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랩런트가 미리 누린 기업이 뭐냐 오늘 2사의 60장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지금 전 세계는 빈 곳이 있습니다 빈 곳이 청소년들의 빈 곳이 심각하게 있다는 거죠 아마 이거는 시대적인 문제일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청소년의 문제는 빈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세대는 급급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를 도울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엘리트들은 사실은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랩런트가 미리 누린 기업을 왜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청소년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지금 있는 기성세대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고 또 이 엘리트도 우리가 해결해 가야 된다는 거죠 보금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이 이 청소년과 또 기성세대와 엘리트에게 치료할 수 있고 보금으로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이 서밋 훈련으로 인도해야 되겠고 또 우리 후대가 우리 랩런트가 청소년과 기성세대와 엘리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보금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야 되고요 또 기도가 뭔가 이 부분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말씀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도 알게 해줘야 되고 또 전도와 성교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잘 후대에게 랩런트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사실은 이 보금, 기도, 말씀, 전도, 성교를 우리 후대에게 잘 알려주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미리 이 현장을 가기 전에 미리 보고 미리 누리고 이 기업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보금은 열두 가지 인생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보금입니다 이게 성경 66군이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죠 그리고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을 아는 게 바로 기도죠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전도는 이 땅을 살려나가는 우리가 어떤 업을 갖고 있더라도 이 땅을 살려나가야 될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리고 성교는요 지구의 시간표고 또 계획표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교죠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는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도 보금, 기도, 말씀, 전도, 성교 외에는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많이 심각하지만 상관없이 보금, 기도, 말씀, 전도, 성교 외에는 하지 않는 교회죠 이거를 놓치면요 다른 걸 해야 됩니다 풍랑 앞에 자꾸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 자꾸 다른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그것을 메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딱 한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 다락방 전체 모든 교회와 개인은 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게 풍랑이 오고 또 내게 축복이 오더라도 나는 오직 보금, 기도, 말씀, 전도, 성교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237과 또 치유와 또 후대 서밋에 대한 부분을 붙잡고 계속해서 인도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가 미리 누린 기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요셉은 현장을 정복했습니다 오늘을 붙잡은 거죠 요셉은 노예였지만 오늘이라는 기업을 이루어간 겁니다 노예 신분으로 많이 어려웠지만 그 노예를 신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고 기업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출애국기 3장 1절 20절에 이 모세는 부모님으로부터 메시지가 각인되었습니다 메시지 출애국을 해야 될 그 말씀이 어릴 때부터 각인된 겁니다 다른 게 각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 이 흐름 이것이 각인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국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죠 10편 78편 70절 72절 말씀에는 이 다윗이 세상에 기술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을 세계의 보고만을 이루어간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한 손에는 세상을 살릴 그 전문성으로 작품을 만들어서 세계를 보고만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아가 엘리사를 선택합니다 엘리사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아를 따르는 것을 선택했죠 우리는 복음 그리고 기도, 말씀, 전도, 성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2, 3, 7을 선택하는 거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일에만 선택하는 거죠 11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가장 위험한 시대에 엘리아의 제자고 또 왕의 신하였던 오바다가 나옵니다 이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먹이고 살리고 도왔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는 거죠 가장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는 겁니다 이사야 오늘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 우리 랩몬트들 그리고 이 시대에 복음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작은 자처럼 보이고 약한 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떻게 기독되어 있습니까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 후대, 우리 랩몬트가 이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4경전 17장 1절 또 18장 4절 또 19장 8절에 있는 대로 이 바울이 회당에서 랩몬트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 랩몬트 운동으로 로마 복음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랩몬트가 미리 누린 기업입니다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말씀이 뭔지 전도와 성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긴 싸움을 가지고 승리했고요 또 미리 이긴 싸움에서 정복을 해나갔고 또 성취된 일을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대를 이런 엘리트 이런 서밋에 랩몬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회 60장에는 말씀대로 랩몬트가 미리 누린 기업으로 이 기업을 가지고 237보고마 하는 일에 우리 후대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만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후대를 위한 지금 내년에도 아마 말씀 주시겠다라고 원단 기도에서도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 빈 곳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이 빈 곳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 서미스쿨 또 우리 신입생도 모집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 교회 모든 랩몬트를 통해서 이 기업이 풍성하여져서 237 전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후대를 키우고 또 이 랩몬트가 세계보험화 감당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로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단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중지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단위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고 또 체력을 주사 서시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서미스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옵소서 던던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가지고 미션을 붙잡는 귀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더욱더 건강함 주시고 또 체력 주시고 남은 인생의 여정이 전도자의 여정으로 하나님 치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중지자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로마서 16장의 현장 목회 전도 목회의 주역이 되게 하시고 지역지교의 지역사령관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24시간 기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또 랩런트의 발판 되게 하시고 OMC와 산업성교 경제축복의 주역으로 후대와 교회와 237살릴 경제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 또 토요일 우리 중직자대배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분들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기한 메시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오력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 알루트시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미스쿨 또 내년 신입생을 모집하고요 또 우리 앞으로 초중고 우리 학교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하나 알루트시를 통해서 불신자를 살리고 성교하고 우리 후대를 서미스로 세우는 기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영육관에 어렵고 힘든 분들 계십니다 오늘 그분들 자리가 말씀의 응답을 누리는 자리 되게 하시고 풍란망란 인생이 아니라 풍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복음화 개인화 이룰 수 있는 기한 응답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다음 주는 인사당에 또 얘기해서 하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에 모든 직원분들에게 축복하시고 또 내년에 주실 그 응답을 이루는 기한 축복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에 일서 우리 담임 목사님 중남미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 중남미 전체 46개국의 제자들이 일어나는 기한 응답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개인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오